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털이 다 꼬불꼬불 거리는데 귀만 꼬불거리지 않아요. 어쩜 여기가 뭐 생머리야? 매직했어요? 근데 왜 안 자르는 거야? 이걸 왜 잘라? 이걸 자르면 큰일 나지. 이걸... 어머니 미용실 갔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르면? 고소하죠. 고소해야죠. 안녕하세요. 훈련사 가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견종은 캐벌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입니다. 오우, 예뻐라. 아루가요. 전 아는 개입니다. 예전에 저 센터 할 때 우리 아루가 아주 꼬맹이 때 왔어요. 그때는요, 사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는 척하고 막 날렸는데 제가요, 얘 앉아도 가르쳤고 다 가르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보호자님한테 가만 가요. 이게 외국에서도 캐벌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코카스페니얼만큼 어쩌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걸로 기억하고요. 포지션이 뭐 포메라이언? 또는 뭐 푸들 정도의 포지션인가? 포즈에서만 얘네가 인기 사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선은 이 친구 색깔을 블랜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블랙 앤 탄, 검정색과 이 갈색을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두 가지 색이 있고요. 하나는 트라이칼라, 갈색, 흰색, 또 검정색이 섞인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룹이라고 해서 온통 이 갈색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 블랜하임이라고 하는 이 색깔 이름은 얘네들밖에 안 써요. 블랜엄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답니다, 블랜엄. 이 궁전의 색깔을 따서 얘도 블랜하임이라고 했대요. 몸무게는 한 8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kg에서 8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스페니얼은 이 귀의 털이 생명이에요.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저 코카스페니얼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페니얼들이 귀가 긴데요. 사실 이게 귀가 길진 않습니다. 털이 긴 거예요. 귀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털이 다 꼬불꼬불거리는데 귀만 꼬불거리지 않아요. 이게 쫙 빠졌어요. 생머리네요, 귀가 완전. 어쩜 여기가 뭐 생머리야, 매직했어요? 근데 왜 안 자르는데? 이걸 왜 잘라? 이걸 자르면 큰일 나지. 이걸... 어머니, 미용실 갔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르면? 고소하죠. 고소해야죠. 어이, 이거 자르면 진짜 안 돼. 만약에 꼬리 장식 털 자르고 귀 털 자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도 가위 가서 자를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우선 이름에서도 이제 알다시피 캐벨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 이게 뭐 기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스페니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스페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생긴 개들 이렇게 귀가 내려갖고 털이 웨이브가 살짝 지고 조력을 하는 모든 개들을 스페니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킹 찰스가 들어갔네? 어머나? 찰스 2세! 그분께서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킹 찰스 스페니얼이 된 거예요. 말만 스페니얼이지 왕궁에서 공주들이, 왕자들이 왕 bona의 사운도 요렇게 옆에서 의울appa었었던 애들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얘'는 캐벨리어잖아요. 원래 킹 찰스 스페니얼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둥이가 너무 짧고 얼굴이 너무 똥글똥글해서 질병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보완해서 조금 크게 하고, 두둥이도 좀 피죽하게 하고, 머리도 조금 덜 동그랗게 만든 게 이 캐벌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이라고 하는데 캐벌리어는 이제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병이 많아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얘네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어가지고 몇 마리가 안 되는 애들로 만든 견종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심장 전문의이시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흘러 지나가는 말로 캐벌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은 모든 개들이 심장병이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캐벌리어 킹 찰스 스페니얼이 하나 있는데 산책을 나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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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질병 얘기 많이 하죠 동호회 분들하고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는 심장병 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다치지 않는 그냥 다 타고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후두골 이영성증 스컬 크기에 비해서 뇌가 더 크기 때문에 척추를 따고 흐르는 병이 있으면 사지마비도 오고 눈은 각막과 결막이 유난히 건조해져서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는구나 네 그래서 드라이할 때 가능하면 수경을 씌우고 한다든지 가능하면 눈 쪽으로 바람이 안 가게 조심합니다 드라이를 해요? 아 목욕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할 때 네 털 말릴 때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어쩌다 아루는 다행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개골 가벼운 거 빼고는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소형견들은 20살까지 보거든요 20살까지 보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번식하지 않으면 얘는 10살에서 13살까지 밖에 못 보더라고요 유전적으로 다행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 친구는 질병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번식을 금지한 게 아닐까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키우지 마라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강한 반려견을 입양하려고 하면 예방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친구처럼요 네 얘네들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캐벨리어도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격 너무 좋고 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요 아이 키우가 되게 높아요 진짜 똑똑하고 잘 배워요 그런데 약간 일부러 멍청한 척하나? 약간 멍청한 느낌 있죠? 여하튼 머리도 굉장히 좋고 애교 많고 사교적이고 꼭 얘네도 시끄럽지도 않아 조용하고 사람 좋아하고 봐봐요 얘 저 한 3년 만에 만났나? 3년 만에 만났는데도 저한테도 이렇게 잘 안겨있고 성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안겨있지 않습니까? 야! 야! 얘는 승질도 안 내 안 좋은 점은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나이가 한 6세만 넘어가도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점은 오래 살지 못하는 거 단점은 아픈 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털이 계속 자라면 그러면 이제 털이 안 빠지는데 얘네들은 털이 조금 빠집니다 털 빠짐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히려 얘네들은 청소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박히거나 하진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냥 날리죠? 눈돌이를 끼고 살긴 하지만 네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활동량 있는데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활동량이야 아주 편하게 말해요? 파카스탄이라는 졸라 지랄 맞고요 얘는 지랄 맞고요 난이도요 에이 얘네 난이도 저는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한테 푸들 어때요? 라고도 하는데 정말 푸들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친구입니다 캐벌리어 킹차 스페니어를 키우셨던 분들은 나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캐벌리어밖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걔를 안 키워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로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약간 깨방정한 거 그것 빼고는 키우기 진짜 좋습니다 아픈 거를 뺐다 아픈 거를 뺐다 라고 하면 뭐 2, 3, 될까요? 털이 좀 빠지니까 뭐 3, 될까 3? 아 털이 많이 빠지네요 아 제가 3점이라고 줬는데 5점 가겠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5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위로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스페니얼들한테 언제 어디든 내 옆에 있는다 그리고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냥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좀 알고 그런 걸 고려해서 입양했으면 좋겠다 한쪽 마음에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보호자님이실 거고요 이 친구들은 최고의 보호자님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재미있게 열심히 반려견들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 건강하게 키워서 부디 다들 20살까지 반려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캐빌레 킹 찰스 스페니얼리 수명이 35살이 될 때까지 화이팅!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